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BTS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반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해 논의한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5월 31일 화요일, 그램 이상 후보에 오른 한국 K-POP 그룹 방탄소년단이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증오 범죄와 차별에 대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에 로고 티저에 BTS를 알린 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BTS가 비욘드닷신으로 백악관 공식 보도자료에 등장하다니 정말 고무적이야. 이 시점에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BTS의 다음 행보로 그들이 달에 발을 내디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유엔에서 3번 연선하고 외교관이 되어 반아시아 증오 범죄에 대해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는 BTS는 정말 대단한 K-POP 그룹이야.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을 보면 앞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이룩하더라도 더 이상 놀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BTS가 바이든 대통령과 증오 범죄와 차별에 대해 대화를 하다니 정말이지 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러한 일이 방탄소년단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을 기꺼이 하고 있는 그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그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 BTS의 행보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일이야. 그들의 메시지가 증오 범죄나 차별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길 바래. 방탄소년단이 가진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인 것 같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런 종류의 대중문화 현상은 결코 볼 수 없을 거야. 난 정말 놀라서 말문이 막혀버렸어. BTS는 항상 나를 놀라게 하지. 그들이 증오 범죄와 차별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정말 기대가 돼. 백악관이 한 달 내내 아시아 손님들을 초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방탄소년단을 초창하여 토론하는 것은 그들이 증오 범죄나 차별에 대해 잘 알기 때문일 거야. BTS가 반아시아 증오 범죄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초대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들은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도 될 거야.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BTS의 영향력을 선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 그들의 영향력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건 정말 감동적인 일이야. BTS가 이렇게 중요한 사회 문제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백악관에 가게 돼요. 정말 좋아. 방탄소년단은 수년간 아시아인에 대한 많은 증오에 직면해 왔기 때문에 그들이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시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